아스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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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빠져들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 반쪽 슈트 아스나위 골이 골 동전골 기록하는 안상쿠린 최권주의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 아스나위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순발력 민첩성 그게 정말 그대로 나왔던 장면이고 최권주 선수 역시도 그 민첩성과 순발력 만만치 않죠 두 선수가 두하르테 선수까지 해서 두 선수가 만들어낸 합작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하르테 그린